피는 생명과 죽음, 힘과 약점, 그리고 감정적 충격과 같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복합적인 요소입니다. 꿈에서 피가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내면의 갈등, 그리고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피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. 따라서 꿈에서 피가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력이나 힘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, 지나치게 강렬하거나 과도한 피의 표현은 감정적인 과잉이나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. 피는 감정적인 충격이나 갈등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꿈에서 피가 흘러내리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,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,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. 피는 종종 죽음과 상실의 상징으로도 해석됩니다. 꿈에서 피가 많이 나거나 심각한 상처가 나타나는 경우, 이는 꿈꾸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것을 잃거나 심리적인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꿈은 꿈꾸는 사람이 겪고 있는 상실의 감정을 다루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. 피 꿈의 해석은 꿈에서 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다음은 피 꿈의 구체적인 상황별 해석입니다. 꿈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경우,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감정적 충격이나 갈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피가 많이 흐르는 것은 감정적인 과잉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으며,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과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꿈에서 상처에서 피가 나는 경우, 이는 꿈꾸는 사람이 심리적, 감정적 상처를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상처에서 피가 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갈등이나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꿈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. 피를 마시는 꿈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지만,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문제를 받아들이려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피를 마시는 행동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수용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으며, 이러한 꿈은 개인의 내면적 변화나 성장의 과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피가 주변에 흩어져 있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갈등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피가 주변에 흩어져 있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거나, 자신의 갈등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피에 대한 해석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문화권에서 피 꿈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동양 문화에서는 피가 생명력과 관련된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. 중국에서는 피 꿈이 재물이나 행운과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, 꿈에서 피가 나타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나 기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일본에서는 피가 건강과 관련된 상징으로 여겨지며, 피 꿈이 건강이나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고 믿어지기도 합니다. 피 꿈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은 다양한 문화권과 학술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. 여기서는 주요 문화적 접근 방식을 통해 피 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. 피 꿈을 꾸는 실제 사례들은 이 꿈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며,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 한 직장인은 직장에서의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피가 흘러내리는 꿈을 꾸었습니다. 이 꿈은 그의 직장에서의 문제나 갈등을 상징하며, 꿈꾸는 사람이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나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. 한 여성은 가족의 사망 이후 피가 흘러내리는 꿈을 꾸었습니다. 이 꿈은 그녀가 겪고 있는 상실감과 슬픔을 반영하며, 꿈에서의 피는 그녀의 감정적 고통과 상실의 깊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한 청년은 공공장소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꿈을 꾸었습니다. 이 꿈은 그가 자신의 자아 이미지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꿈에서의 피와 부끄러움은 그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문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. 피 꿈은 무의식의 상징으로서 다양한 심리적 의미를 지니며, 꿈꾸는 사람의 감정상태와 심리적 갈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꿈에서 피가 나타나는 의미는 꿈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심리학적, 문화적, 개인적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. 문헌적 접근과 실제 사례를 통해 피 꿈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내면의 갈등이나 문제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송장에 피가 묻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재수가 대통하게 된다. 행제, 물품, 먹거리, 선물 등이 생긴다. 자신의 단료나 이물 등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는 꿈 가정불화나 이성관계의 말썽 및 재난, 손실 등 장애가 발생되어 액화를 겪게 된다. 수가 다쳤거나 병들었든지 피를 흘리는 것을 보는 꿈 가정풍파나 돌발사고 및 재물파탄 등 좋지 못한 액화가 발생하게 된다. 파리가 사람의 살갗에 앉아 피를 빨아먹는 꿈 각종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한다. 깡패나 불량배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한다. 노동자가 한번 살아보려고 뼈빠지게 번 돈을 악질고용주에게 패하킨다. 발에서 피가 나는 꿈 결혼할 사람이 주위에 있음, 돈 나갈 일이 생겼다는 암시 상대방이 쏜 총탄이 자신의 몸에 박혀 피를 흘리는 꿈 계약, 입학, 당선, 청약시험, 본인 승진 등과 연관된 호전적 성취와 영화를 누리게 된다. 손수건에 피를 묻히는 꿈 계약이 성립되는 꿈이다. 상대방이 코피가 난 것을 보는 꿈 그 사람에게서 상당한 재물을 얻거나 정신적인 감화를 받게 된다.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 꿈 근심 걱정이 해소되거나 재물의 손실이 있게 된다. 개가 손가락을 물어 피가 나는 꿈 금은보석, 시계, 반지 등의 선물을 받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. 행운의 길조이다. 소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꿈 길문이지만 소의 뿌려 바치는 꿈은 매우 불길한 꿈입니다. 입술이 터져 피가 철철 흐르는 꿈 남을 도와주고 이에 상향한 대접을 받는다. 입방정으로 구설 수가 있다. 발바닥에 빨간 물감이나 남이 흘린 피가 묻은 꿈 남이 자기의 일거리를 빼앗아 가거나 사업에 심한 간섭을 받게 된다. 남의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는 꿈 남이 정신적, 물질적인 손실을 입는다. 바늘에 찔려 피가 흐르거나 심한 통증을 느끼는 꿈 내부 서정이나 극비사항이 외부로 노출되어 말썽 내지 손실이 생기고 어떤 계측을 꾸미든지 실행한 일이 화금이 되어 곤란을 치르게 된다. 누군가의 목을 칼로 베었는데 피가 나지 않는 꿈 노력을 했으나 성과가 없는 꿈 이가 빠진 자리에서 피가 나는 꿈 누군가가 죽거나 퇴직, 노는 거세 등으로 재물의 손실이 발생한다. 엄지 발가락을 뱀장어에게 물려 피가 나는 꿈 뜻밖의 횡재소가 있어 재물과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. 제수 두통하다. 송장을 안고 슬피 울고 있는 꿈 뜻밖의 거금과 목돈이 생겨 사업자금으로 요긴하게 쓰이게 된다. 횡재의 길몽이다. 자신이 사람을 죽여서 피가 철철 흐르거나 신체나 의목에 피가 묻는 꿈 많은 이권이나 재물이 생길 좋은 기회를 얻게 되고 경영하는 일이 번창하고 지위의 양화와 발전이 따라서 부위를 누리게 된다. 뱃속에 피가 고여 불룩해진 꿈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된다. 용이 죽거나 피를 흘리든지 뿌리나 비늘 여의주를 잃어버리는 꿈 매사가 꼬이고 큰 낭패와 좌절 및 파산 실직, 해임, 사고 등 불상사를 치르게 된다. 소의 뿔에 사람이나 짐승에 피를 묻힌 것을 보는 꿈 명의나 지위가 높아지고 가업이 번창하여 부기명예와 안정을 누리는 영화를 획득하게 된다. 침 속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꿈 반윤반길로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. 조그마한 일은 성취하게 된다. 등에서 피가 나는 꿈 배우자나 손잇사람으로부터 융성한 대접을 받고 좋은 알선을 받는다. 요이 피를 토하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꿈 부기공명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. 입하, 승진, 당선, 합격, 승리, 성공, 돈, 재물, 논문통과 학위, 자격취득, 결제, 합의, 기획, 면접시험, 여행, 행운 등이 있다. 자신의 몸에서 피가 흘러강이 되는 꿈 부기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세상의 명성을 떨치게 된다. 행제, 재물이 들어온다. 엄지손가락에 피가 나는 꿈 부모님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최고의 영예를 얻어 세상의 이름을 떨친다. 향문에서 피가 흐르는 꿈 사업상 생산품의 매도나 뒷거래에서 손실이 있게 된다. 높이 쌓여있는 짐 위에 붉은 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. 자축을 하게 된다. 군인이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. 행제, 재물, 돈이 들어온다. 사람이 죽어 피가 낭자한 것을 보는 꿈 사회적으로나 집안일로 얻어진 막대한 돈을 취급하게 된다. 상대방 옷에 더러운 피가 흠뻑 묻은 것을 보는 꿈 상대방 사람이 행사한 것을 보거나 듣게 된다. 자신이 칼로 찌른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고 그것이 자기 몸에 묻는 꿈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할 일이 생기거나 남의 사업을 거들어 돈이 생긴다. 다른 사람이 코피를 흘리는 것을 본 꿈 상대방에게 많은 재물을 얻거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는다. 상대방 옷에 온통 더러운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본 꿈 상대방이 행사한 것을 보거나 듣게 된다. 검지손가락에 피가 나는 꿈 새로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. 두뇌개발, 행제, 재물, 돈, 조술, 창의성 발이 등이 있다. 머리가 터져 피를 철철 흘리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게 된다. 발명, 연구, 재물, 돈 등이 생긴다. 뱀에게 다리를 물려 피가 철철 흐르는 꿈 생각지도 않은 곳이나 모임에서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긴다. 칼을 빼어들자 검신해서 피가 흘러내리는 꿈 술이나 음식이 생기고 연애에 출입할 일이 생기게 된다. 온몸이 시뻘겋해 피투성이로 얼룩져 있는 꿈 신분이 고귀하게 되고 입심양명하며 많은 사람으로 북하주항을 받는다. 꾸준히 노력한 대가로 많은 재물을 축적하게 된다. 재물, 돈, 명예 등의 기룐이다. 자신의 몸에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꿈 심신, 귀신, 지신, 홈백, 문명, 문화, 이념, 치의, 정신력, 전통, 주체성, 종교, 진실, 화합, 재물, 돈, 생명의 원천, 소망, 존귀, 희망, 사랑, 만남, 소화성취 등을 상징한다. 재물과 돈이 생기며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한다. 깊은 소식, 희망, 성취, 문서결제, 계획, 행운 등이 있다. 피가 묻은 가르침을 맺는 꿈 어떤 고실화되고 경대적인 숙체, 수건 등이 해소될 것이며 약간의 정신적, 물질적인 손실도 당한다는 것을 암시한다. 지금까지의 꽉 막힌 일들이 속 시원히 풀리게 된다. 동물의 목을 잘라 피가 솟아나는 꿈 어떤 일거리나 작품이 성취되어 재물이 생기거나 큰 감동을 준다. 친구하고 싸움을 하다가 코가 터져 피를 흘리는 꿈 어떤 일을 하다가 우연히 횡재를 만나 재수가 대통하게 된다. 다른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도망친 꿈 어떤 재물을 얻을 기회를 놓치거나 일이 미수에 그친다. 목욕탕 속 시체에 피가 물을 붉게 물들이거나 순전히 피만 가득 차 있는 꿈 어떤 책을 저설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거나 논문 등이 당국에 채택되고 추진하던 일이 성사된다. 자기 몸에서 피가 난 것을 본 꿈 여러 방면으로 자기에게 손실이 있게 된다. 코피가 터져서 온통 얼굴에 묻은 꿈 여러 방면으로 자기의 재물을 남에게 알려주거나 손실을 가져온다. 개가 다리를 무릎도 피가 철철 흐르는 꿈 예기치 않았던 행운이 쏟아져 사방에서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. 가축의 피가 옷에 튀거나 몸에 묻히는 꿈 예상치 못한 재액이나 낭피가 발생하여 재물의 손실 및 우한을 치르게 된다. 손에서 피가 흐르는 꿈 예술 문예 작품을 창작한다. 손으로 많은 돈을 거머쥐게 된다. 행제, 재물, 문예 창작, 발명, 상품 개발 등의 길조이다. 그릇 안에 피가 가득한 꿈 은행 대출금이나 목돈이 생겨 사업에 요긴하게 쓰이게 된다. 행제, 재물이 생긴다. 남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만족하거나 무관심하게 보는 꿈 일이 성사되거나 큰 돈이 생겨 기뻐하고 세상에 소문을 낸다. 길을 가다 독사에게 물려 피가 유열 낭자한 꿈 일이 잘 되고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받게 된다. 금상첨화의 격이다. 입으로 피를 토해내는 꿈 자그마한 혁신으로 재수가 대통한다. 재물, 돈, 결합, 합의, 계약 등이 있다. 남의 이빨이 빠져 흐르는 피를 본 꿈은 자기에게 방해가 됐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직을 당해 자신에겐 큰 이득이 되는 일이 생긴다.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피가 나지 않는 꿈 자기의 일이 성사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. 몸이 군데군데 썩어들어 부패하거나 피고름이 흘러나오는 꿈 장차 많은 재물과 이권이 생기고 실행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명예나 지혜에 따른 기쁨이 얻어지게 된다. 늑대가 피를 토하고 죽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곡식과 먹을 것이 들어온다. 집안에 경사가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. 벌레가 종아리를 물어 피가 나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뜻밖의 귀신이 나타나 식사 대접을 해준다. 개미가 사람의 정강이를 물어 피가 나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동산이나 문서상 계약을 하게 된다. 행제소가 있다. 토끼가 손을 물어 피를 흘리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서서히 풀린다. 행제소, 선물, 기쁜 소식 등이 있다. 늑대에게 물려 피가 낭자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린다. 기쁨, 경사, 소식이 온다. 팬더곰이 발을 물어 피가 나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하는 일이 속 시원하게 풀린다. 재물, 물품, 행제가 생긴다. 칼에 찔려 다리에 피가 나는 꿈 재물과 명성을 함께 얻을 좋은 꿈 몸에 묻은 피를 닦아내거나 옷을 세탁한 꿈 재물의 손실을 가져오거나 계약이 취소된다. 물린 자리에서 피가 나는 꿈 재물이나 정신적 손해가 따른다. 호랑이가 팔다리를 물어붙어 피가 철철 흐르는 꿈 재수가 대통하고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린다. 재물, 돈, 물품, 먹거리, 산물 등이 생긴다. 몸에 혹이 돋거나 피고름이 나오는 꿈 재수가 대통하고 진행 중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. 코피가 나는 꿈 재수가 좋아 행운이 찾아 드는 꿈 강도에게 흉기나 주먹으로 얻어맞아 피를 흘리거나 살해당하는 꿈 재수가 트여서 이권과 금전이 풍성해지고 알성이나 장애 등 근심과 우한이 해소된다. 피를 흘리지 않는 경우는 별로 이로움이 없고 오히려 굳은 일에 휘말리고 손실이 발생한다. 땅에 피가 떨어진 꿈 적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짐을 나타낸다. 발바닥에 피가 흐르는 꿈 조갓을 드는 사람에 의해서 재물의 손실을 입는다. 피 묻은 유방을 보는 꿈 좋지 않은 꿈으로 친구나 이성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. 소를 죽여 그 피로 땅을 적시던가 소의 피로 몸이나 옷에 물들이는 꿈 주변 사람들과 귀인의 도움을 얻어 구하는 소망과 사업의 순탄한 성취와 발전을 이루고 재물과 권리가 풍족해진다. 입에서 피를 흘리는 꿈 주식연의 등과 관련된 기쁨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. 남의 이가 빠져 피가 나는 꿈 죽음, 거세, 쾌재, 길의 성취 등으로 자기에게 이득이 생긴다. 배가 터져 피가 흐르는 꿈 지금까지 마음먹었던 일들이 순리적으로 풀리게 된다. 은행 대출, 돈이 생긴다. 숯불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본 꿈 진급이 되거나 학술 등으로 세인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. 강이나 호수가 피로 물드는 꿈 진리, 교리, 사상 등으로 많은 사람, 단체 등을 교화시킬 수 있게 된다. 시체에서 피가 냇물처럼 흐르는 꿈 진리가 담겨있는 책을 읽고 감동하게 된다. 손톱을 다쳐 피를 흘리거나 손톱에 상처가 있는 꿈 집안의 근심거리나 질병 등 우한이 발생된다든지 갑자기 돌발사고나 큰 피해 내지 흉엄한 일에 부딪히게 된다. 침대 위에 피가 묻어있는 꿈 처, 첩의 외간 남자와 관계하는 불길한 일이 발생한다. 눈에서 피 눈물이 나는 꿈 처음에는 운세가 좋다가 끝에 가서는 매우 불길하게 된다. 다른 사람을 흉기로 찔렀는데 피가 나지 않는 꿈 추진하던 사업이 성사되어도 큰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된다. 자신이 거북이에 목을 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는 꿈 큰 기관으로부터 돈을 얻어 도움을 얻게 되며 사업에서 성공하여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. 누군가의 이빨이 빠지고 피가 흐르는 것을 보는 꿈 타인의 실패, 사고, 퇴직, 실직 및 불행한 일에 연관되어 자신에게 이득이 생기게 된다. 뱀을 난도질환이 하반신에 피가 나면서 사람으로 반한 꿈 태몸으로 태아가 여하로 중년에 병들어 하반신 마비를 가져오거나 더킹을 쌓아 칭송받는 여자가 될 것이다. 귀에서 피가 나는 꿈 귀는 대체로 좋은 꿈이나 이 경우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이나 실망을 느끼는 꿈 남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도망친 꿈 현실에서 많은 재물을 얻을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서도 그 재물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며 계획하던 일도 미수에 그친다. 무덤에서 피가 흐르는 꿈 합주기관의 재정적 도움을 받거나 교회를 통해 정신적 감화를 받는다. 산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만발한 것을 보는 꿈 화려하고 번화한 곳에 왕래가 늘어나고 인간관계로 인한 지출 또는 낭비가 늘어나게 된다.